저희 경찰도 그대로 보내겠습니다, 그 일도. 저 그리고 차를 좀 쓸 수 있을까요? 윤영 씨. 나 기다린 거예요? 이 차는 무슨 차예요? 질문은 가면서 받을게요. 어차피 좀 걸릴 테니까. 어디 가요, 우리? 예쁜데. 타요? 와. 어때요, 1987년 바다는? 좀 더 파란 것 같기도 하고. 기분 탓인가? 나중에 돌아가면 확인해 봐요, 어떤지. 확인해 볼 거 엄청 많네. 근데 여기까지 올 생각은 어떻게 하게 된 거예요? 생각해 보니까 이 먼 데까지 데려와 놓고 좋은 풍경이라고는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는 것 같아서. 타임머신 생긴 후로 시간에 쫓기듯이 살았던 것 같아요. 미리 알고 있는 시간에 맞춰서 뭘 바꿔보겠다고. 미리 뛰고 저리 뛰느라. 정작 내가 지금 이 순간에 뭘 하고 싶은지, 누구랑 어디에 있고 싶은지, 그런 생각은 못 해봤던 것 같아. 그래서 생각을 해보니까 나랑 예쁜 걸 보고 싶었어요? 그랬던 것 같기도 하고. 누가 좋아하는 단짠단짠 같은 거 시켜놓고 맛있게 먹는 걸 지켜보고 싶기도 하고. 또. 뭘 좋아하는지, 뭘 싫어하는지. 그런 사소한 얘기 늘어놓는 걸 지겹도록 들어보고 싶기도 하고. 다 마음에 드는데. 조금씩 맛보기로 해볼까요, 우리? 응.